안녕하세요 라덕피디의 라덕입니다. 오늘은 BTS 버터카드인 스무스라이크 버터로 티셔츠 커스텀을 해볼거에요. 준비물을 준비해줍니다. 먼저 BTS 버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안작업을 해줄거에요. 자신의 이름을 적고 국가와 도시를 선택해줍니다. 서브밑 버튼을 누르고 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버터카드를 열전사지로 프린트해줄게요. 저는 검정색 티셔츠를 사용할거기 때문에 좌우 반전을 하지 않았어요. 프린트한 버터카드를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이미지가 위를 향한 상태로 원하는 위치에 넣고 뒷면을 벗겨주세요. 이미지 위를 기름종이로 덮은 상태로 약 2분간 다리미지를 꼼꼼하게 해줍니다. 10초 후 기름종이를 부드럽게 떼어주면 짠 완성! 여러분도 자신의 최애로 커스텀 티셔츠를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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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